진짜 엄마도 잘라놨네. 눈이 꺼졌지. 눈이 시원해져 띄는데. 아직 끝까지는 안 돼. 엄마 드레스 어때? 이거 예쁘네. 맥슨이 설마 죄송하고 예쁘죠. 선배님 앞에 솔더 같은 거 하신다고 했다는데. 근데 전 안 했어요. 아니 왜 저한테 여자를 하세요. 안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. 그거 자격의 수곡이에요? 결국? 자격 수곡인데. 색도 흰색으로. 왜 자가..자..자..자.. 그게 아니에요. 너 안 읽어보인다. 뭐뭐 있어요 거기? 언니는 흰색을 말했던 거지? 근데 너무 흰색도 예쁘세요. 근데 언니 드레스가 너무 화해서. 언니도 이쁘다 하잖아. 후스라니까? 이건 내가 한 거고. 후스라니까? 자 들어보세요. 후스라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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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뻐. 후스라니까.